사춘기에 접어든 여고생 라켓 그녀의 집은 대기업 이달고 가문 저택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집 삼형제 중 둘째의 RS를 짝사랑하며 지독한 덕질을 했는데요 사건은 와이파이 비밀번호에서 시작됐죠 그녀에겐 두 명의 절친이 있었는데 개방적인 양성의자 다니엘라와 짝사랑만 하고 고백을 못하는 줄보 요시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염탐과 집착 RS는 알고 있었는데요 와이파이를 해킹하다 모두 다 봐버린 것이죠 내친김에 고백하는 라켓 차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아레스는 연애고사답게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아레스는 연애고사답게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도둑 같이 아레스가 들어와 있었죠 이번엔 하체를 공략하더니 찐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파티에 초대했는데요 딱 봐도 계획적인 이상의 라켓은 복수에 성공하고 아레스의 어린 동생에게 술을 사주게 됐죠 근데 아레스IRE 하늘이 주신 흔치 않은 기회 선망하던 두 남자 사이에 너무 넓이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얼마 못 가 바람둥이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혹을 참아내는 굳건한 마음 몸은 아니었죠 그녀는 척격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 후 차가워진 아레스에게 실망했는데요 얼떨결에 하게 된 진실 게임에서 또다시 실망하게 되지만 몸은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이번에도 같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케를 위로하는 요시 서서히 작업을 걸었는데요 그러나 둘의 데이트는 친구일 때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죠 바뀐 와이파이 비번을 해킹한 아레스 커져가는 라케를 대한 마음이 걱정이었습니다 개방적이고 문란한 부모님이 사랑을 금지했기 때문이죠 사과하며 파티에 초대하는 아레스 아버지 소유의 로맨틱한 빌딩에서 사랑하는 사람만 해준다는 그것을 해줍니다 이후 장소 시간 상관없이 즐기는 두 사람 부모님이 아시게 되었죠 얼마 후 가족 파티에 초대받았는데요 말로 만들었던 초호화 스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빙하는 엄마를 보고 말았죠 이번 파티는 아레스 형 아르테미스가 나쁜 의도로 주선한 것입니다 아레스는 아레스는 아레스 아레스의 유학 이야기를 엿듣게 된 요시 라케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상을 입히고는 무사한 걸 확인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상을 입게 된 아레스 라케이 목숨을 구했죠 태연 후 교제를 허락받은 두 사람 떨어져 지내는 시기에도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영상은요 아레스는 다른 의미에 이따가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수위 높은 하이틴 로맨스 영화인데요 리뷰에 담을 수 없었던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